안녕하세요. 저는 뽀동입니다. 2년대는 악마입니다. 뽀동입니다. 자, 빨리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저 오늘 월드 8 깰게요. 마지막 세이지 거 같아. 자, 마지막으로 피치지 역시. 피치야, 너가 지금까지 코파한테 잡힌 거를 이제 너가 스스로 복수할 때야. 언제나 마리오가 널 좋아해 줄지. 이제 마리오 땅을 잃을 때가 좀 아쉬워요. 손 없는 마리오 땅을 잃어야만 해. 조금만 해. 와르르 피해서 와르르 안 죽는 애야. 마리오 딸이 필요가 없다네. 마리오 딸이 너무 놀랍다. 그리스도 쏙. 예 present said I southeast 아는ün이je. 마리오는 아주 폭길이ituation explodes, 괴로 moons. 마님을 이렇게 띠는 게 있어. bretekkiyo는 아주. 잘 먹어요. 됐어요. 꼬동님 이리 오세요. 왜? 아 안돼! 모델이 팀키를 할 수 있으면 돼. 뭐?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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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세요. 이치는 마리오로를 싫어한다. 아 일어나. 이따가 우리야? 응. 짠신. 아 시작. 이거 다 먹고. 배를 먹고. 콩꼬 빼고 먹고. 이건 비참용으로 두고. 짠신이. 손님 질려! 부탁드립니다! 화를 흔들리는데요 어? 살이 아주 많이네 그냥 갑시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뽀더리 저기 올라타고 아니 뽀더리 뭐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빠가 편집 안 하게끔 해줘야지 잠깐만요 세턴 여기 고양이가 있거든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고양이를 먹어 저 너랑 빨리 뽑아내나요 짱 짱 아 몰라 뭘 보세요 뭐해요 아 왜 자꾸 안 부어버려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아 아 탈려줘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먹지마 이럴 땐 아몰랑 직전이 최고지 아 이거 가시 가시를 잘 파악해야 돼 뭐야 이거 하얀 노글이 별로 안 지나서 생기네요 이러면 고맙지 닌텐도 닌텐도야 고맙다 닌텐도야 고마워요 닌텐도야 고맙지 누가 갖고 있니? 내가 갖고 있어 아 이거 고양이 무충했대 내가 갖고 있어 잠깐만요 이거 그냥 통과대지 그냥 통과대꺼야 이러면 내가 그거 말릴게 에잇 잠시만 샹시마 고양이를 날려버리세요 고양이를 날려버리세요 고양이 둘 다 날려버리세요 고양이 둘 다 날려버리세요 아 배고버지 귀여워 귀여워 아 그냥 저기로 이거 하얀 노글이 로 여기로 오면 된 거 아니야? 아 됐다 첫판 간단하게 뽀뽀 따윈 두렵지 않다네 뽀뽀 따윈 두렵지 않다네 뽀뽀 따윈 두렵지 않다네 뽀뽀 따윈 두렵지 않다네 아 바로 우리와 경쟁하는 것은 협동 하하하하하하 갑시다 스테이지 두개 열렸는데 오른쪽부터 가볼까요? 뽀뽀 따윈 중적지 뽀뽀 따윈 두렵지 않다네 야한차네 어 뭐야 어 어 됐다 아 더 쓰지 마요 우리 따라하는 게 아니었나? 아 뭐예요? 어 우리 따라하는 게 아니야? 일단 가봅시다 뉴 슈퍼마이어 브라더스 6 제럭스를 망고끼로 돌려버린다 예전에 우리 따라하는 게 그게 아니라 슈퍼마이어 메이커토에서 내가 안한다 근데 슈퍼마이어 메이커토에서 저점소 이거 크기를 하려면 얼마나 먹여야 하는 거야 저한테 왜 궁금하시죠? 어덩이가 어떻게 해 드릴까 어떤 퀴즈쇼 여기서 제일 좋은 캐릭터 뭐다? 어 아 고양이지 아니 이게 아니야 캐릭터 잠깐만 현지에 스타콩이 먹을 수 있어 예쁘잖아 어 살려줘 환불밤 밀을 올려erness 최저 llamado 점핑 onda 배 점핑ność 점주 점핑 precipité 점핑 Birmingham 점핑원도 베드 점핑원도 베드 점핑원도 베드 이때만 죽어버렸네, 그쵸? 아, 부모님 팀킬! 아, 부모님 왜 죽어요? 아, 죽였잖아! 아, 죽였잖아! 아, 죽였잖아요! 어, 됐다, 됐나? 아니... 어, 부모님이... 어,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아, 거기만 가지 마자? 아, 그냥 스테프만 먹을까? 어, 스테프! 이리 와봐! 아, 그냥 내가... 어디 가세요? 이거... 아니, 이거 아빠가 편집 안 왔단 말이야! 빨리 가야 돼, 아빠 자꾸! 아빤님 믿으면 안 돼! 이거 아빤님 믿으면 안 돼! 그냥 빨리 가! 그냥 빨리 끝내! 아, 그냥... 이렇게 마실게요! 이렇게 마실게요! 모든 걸 마실게요! 내가 다행히 마실거야! 아, 이건 모든 걸 마실게! 아, 이게 모든 걸 마실게! 두려움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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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뭐죠? 아, 잠깐만! 어머, nicest ! 봄구 human than what's the place! 네, 주시 fairmusic! 두려움먹어라! продолжibleLY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나 신으셨던지 좀bus단 работы실때 아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가시면 안돼요? 우와 먹었어 어른들 그만 먹었어 좋아 좋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뭔데? 아니 왜? 아니 아빠님 이거 다 소리 들린다고 낯걸리가 없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는 컨트롤인데 눈격자여서 이 닌텔러스위치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뭔지 알지나 어허허 만져 아니 오케이 저번 나쁘다 네 요 후 짠 스태프 아 키노피오가 부메라 말이에요 키노피오가 부메라 키노피오가 아니 저것만 없었어 저거 잠시 옆에 갑시다 어 뭐야 쿠파열차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영상으로 길어졌네 어 이거 뭐야 플래시가 있는데 플래시에 모래한다 플래시 어 플래시다 와 여러분 플래시가 또 여기서 나왔네요 우와 야 이거는 모래다 이게 모래냐 모래냐 아니 플래시가 모래 모래에서도 나뉘네요 여기 아니잖아 어 있네 죽는 줄 알았어 야 이거 컴퓨터를 으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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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아니야 아니에요 아 쉽게 좀 상쾌해 버섯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시원하지 않아 아 저거 밝은거 아 벌써 끝났어 그럼 얘들아 때릴게요 때릴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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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이거 자 빨라 거의 다 없어 말 못해 안 돼 난 그래도 팔꿀치라도 득득했다 너무 잘 못생긴 아 잘 못생긴 아 잘 못생긴 잘 못생긴 잘못생김 으웁 어뻑 아주 아 진짜 나 감싶 별하나 모았거든요 양 이거 팬 지침 아니야 배 때 잘 모으세요 저거 필요 없어 갑시다 난 이미 이거 보내려고 여러가지가 다 나오네 이 열차는 이제 될겁니다 맞아 이거 어? 뭐야 이러면 그냥이라고 야 진짜 마지막일만 하네 자 여러분 여러가지 스테이지가 다 나와있는거에요 호동님 잘하세요? 야 잘할게 아 저기 스타있는데 아깝고 아 진짜 아 그냥 오세요 안돼요 시원해 뭐야 이거 아 안돼 아 의샵은 싸움한테 졌어 야 의샵 몸썽 야 의샵 몸썽 뭔데 몸썽 더 강해졌잖아요 저기요 여기 뭐야 의샤씨 어 피라나들 당신 뭐에요? 의샤씨 잠시만요 아 나 다 먹었는데 아 빨리 아 아 습장에 맞춰놔야돼요 아 제발 여기야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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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ac 어디야 아 천잼초 허 추억 우연Das 마지막 웃음 부엉 부엉이겠지? 안녕? 아니네 여자 부엉 부엉이네 야 너 핑크색 부엉 저거 그냥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얘다 진짜랑 이거 얘가 너무 뻔해 얘 진짜 쉬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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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려운데? 얘를 참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진짜 집중력이 있어야 돼 어 좋아요 승관 이동할 뻔 응 아 여기 쪽 덜 줘야지 아 근데 우린 덜 입어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벌써 이거 성 성 이거처럼 나와있네 어? 삐? 아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서 보동이 못생겼다 진짜 뽀뽀는 아주 나빠 보동이 아직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소세기랑 밥을 먹고 안녕하세요 저는 뽀키벌레예요 뽀뽀는 이제 없어졌고요 뽀키벌레가 왔으니까 이제 할만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뽀키벌레가 아니고 저는 뽀뽀예요 뽀키벌레 두 개 또 열렸는데 갑시다 뽀키벌레 빨리 빨리요 빨리 눈앞입니다 또 풀렸어? 모렐레리 뽀키벌레 뽀키벌레 아니 왜 내가 잡고 있었잖아 뽀키벌레 뚝찜기 욘 mesmo 깐 마피아 컸 부정 샤황 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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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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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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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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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Part ESMA устройство. isiert 점프해서 올렸잖아요 체크 포인트 덕분에 왜 못 알아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자꾸 자동으로 오 쿠파들인데 세계문의 선택하시오 잘가시오 아잉? 아잉 뭐야 우리가 어둠의 스킬이라고 불을 비춰라 하고 메이커 2 샀을 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메이커 2 살 거거든요 여러분 슈퍼마이더 메이커 2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맵 만들기에서 파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맵도 만들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표현해 보니 무술이ki 아잉? これ은 어떤 느낌? 얘들아 뽀동이는 못생겼다고 말했지? 일단 클레어랑 코유 여러분 우리 처음 찍을때랑 실력이 완전히 바뀐거 아시죠? 아시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왜 큰 힘이 됩니다 거기 플기가 합니다 14일 덜컥 덜컥 와이거 이런 날이도из eu 마크 고인몰이 아니지 스테디월드 고인몰이 아니지 저 패턴이 있어? 나는 슈퍼마리오 고인몰이기 때문에 오늘 친구가 테드사진 슈팅게임 거기서 난 A 고인몰이 과연 포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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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안무 역시 오케이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초빵할 때 초빵할 때 초코밍이 포동이 칸 포동이 칸 누구의 같은 코뿌 칸 내꺼야 코뿌야 여기서 좋아 아니 왜 거기 근데 채널 포인트 코뿌 컨트롤이랑 코뿌 컨트롤 말하자마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진짜 보내는 소리야? 아 진짜 이렇게 예쁘고 감기와 아 네모 미워 아 답답해 이거 아 또 지옥이 진짜 아니다 아 이거 진짜 안돼! 아니! 아 이게 아빠 컨트롤 좀 봐 아 답답해서 못 보겠네 아빠가 엄청 못하네 아니 컨트롤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깬다고 그래 아빠가 봤을 때 너무 쉬운데 제가 가는 길이 여기 나가서 아주 오래가세요 아빠 이거 빨리 가는 거 대신 뭐지? 그냥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유티러프랑 똑같아요 잘 가라 도장 다 또 가 난 도장 다 먹었거든요 아빠가.. 아빠가 좀 발견했습니다 뭐래요? 뭐야 뭔데 아 아니 그 뽀동이가 낀길 할 때 이 느낌이었다니까 그 월드 7을 화냈을 때 아 이제 발견했습니다 나 깨는 거 한 번 볼까요? 어 네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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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갈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아빠는 이걸 벌써 발견했습니다 점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어때? 자 알려줬지? 이정도면 아마 아 벌써 뽀뽀나 하고 있군요 여러분 됐어요 아 뽀뽀 때문에 됐다 뽀뽀 때문에 망했어요 네? 아 뽀뽀 때문에 망했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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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됐어요 2 2 자 아빠 컨트롤 어떻습니까? 어 좋네요 어 지금 1시간 9분 됐어 야 시청자 야 야 근데 아빠의 발견 덕분에 깰 수 있었군요 야 시청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시청자 아 드디어 계속 아 아니 이걸 한 30 아 이거 한 30분 아 잠깐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너네요 다 하고 먹자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맞아 다 하고 먹으면 아 또 이거 스네이크 아닌가요? 근데 진짜 그 심동을 겪고 방 안돼 왕방울방울 아 잠시만 잠시만 여기 있어 고양이가 왕방울방울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잠깐만요 붙어놔 붙어놔 오 오 갑시다 여러분 아 겨울 깼어 안돼 나 놓고 가 안돼 내가 하나만 놓고 가 아 이거 스네이크 같은데 아닌데요 스네이크는 아니야 방울방울이 그거다 아 이거요? 아 이거 마리오 치고는 좀 무서운 애야 어 무서운 마리오인데 봐봐 아 검색으로 바뀌었네요 원래 검은색이야 뭐 뭐라지 그냥 이러면 고기 되잖아 이때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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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요 내 붕신아 봉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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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여러분의 예쁜 식구와 대신 도평은 주인아! 안돼! 자꾸 도망가네요 아 추상한 거 같아 아니에요 여섯 번 땅에 찾지 하면 이제 변신이 큰일 났어요 됐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진짜 먹더라 저번에 탈맥 스마이크에서 이거 안 먹어왔는데 어 드디어 갔다... 아니 근데 이게 성자로만 하는 게 몇 개야? 이거 진짜 확실이 다르군요! 아 난 영원 상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제가 그냥 구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 월드의 핵심은 협동이에요 약간 저처럼 팅킹하지 마시고 예! 이게 좋은 건가? 어건이 못생긴 한다 예! 오케이! 음 브라치 브라치 아 드디어 이거면 줄 다 깨야지만 열려요 여긴 헤비 스네이크인가? 헤비 스네이크 아 두 마리가 됐나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잠시만요 저 이제 별로 안 힘들어요 저 혼자서 그거 헤비 스네이크 해봤거든요 꼬부 없을 때 네 아니 있을 때 해봤어요 근데 같이 안 했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쉬웠어요 한 마리 너무 많이 믿을 믿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케 아 아, 고양이. 아, 이거 어렵잖아. 뭐. 축제해요. 아니. 안 믿을걸. 어! 너무해. 이건 좀 아니지. 아빠 펀드를 표정합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어렵지도 않아 보이고. 형님 나올 때. 어려운데.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려워. 여기 기본적으로 여의가 이렇게 높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슈퍼점으로. 슈퍼점. 슈퍼점. 고양이를 먹었네. 아니. 다인등도 잘 맞춰가네. 파이밍 하나는 진짜 잘 맞춘다. 이제. 원래. 마지막만. 머리가 좀.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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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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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어. 아니.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하려고.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아독한 저주야? 아우. 아 nuevo. 구aré. 주소해요? 나. 오케잇 lifetime.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저의 모습 오케이!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근데 그 내보낸 거 아쉬운 거였구나 아 이거 값 3키마다 이건 뭐야 진짜 그렇구나 이 세이지가 지발료 겨우 오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보스도 만나러 갈게요 이 두 개의 힘으로 이제 코카야 이제 희는 스테이지는 여러분과 안 할 거야 그냥 저희 혼자 다 할게 겁니다 희는 스테이지는 왜 저러는 거야 케이크 봐 열었어요 좋아 좋아 이제 빨리 저거 열자고요 스타의 힘으로 열면 돼 마지막 보스는 코파겠지 아기 170개 여러분아 내가 알거든 이것만 봐봐 그 잠깐 영상은 멈춰보세요 자 여러분 스타를 모으고 오겠습니다 엄마 send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